이룽이가 보는 나는 좀 어때? 어떤 특성으로 봐요? 일단은 어떤 선이 굵어서 지켜야 될 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타입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정의롭지 않거나 또는 너무 방탕한 모습들을 보면 가서 이렇게 바로 세워질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삶이 친구도 거의 이제 물론 아주 절친들이야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한 번 나한테 전화했다가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건 미안하다. 나하고는 더 이상 친구 아니다라고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소문이 나서 완전 나쁜 놈이라고 나면 찍혔어. 나는 진짜 정말 동의하고 이해해. 왜냐하면 그게 누군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거기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.